가슴의 상처에 넘치지 말아요 두 눈의 눈물에 넘치지 말아요 실버 가수 아내 송향란 매니저 남편 서동일 나의 스타 송여사 화이팅! 나의 스타 송여사팀 오늘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입사람이 일어나옵인데 일어나옵인데 용상부에서는 송향란이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스타로다가 거기서 이름 나있고 무슨 행사 있고 그럴 적마다 초청해서 거기 나가고 또 봉사도 많이 해요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장윤정 부부가 사회를 보는 게 멋있고 좋아서 여기 한번 나오고 싶어서 우리 아들한테 여기 나가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아까 아버님이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79시래요 너무 고우시잖아요 그렇게 진짜 그렇게 안 보여요 언제부터 노래하신 거예요? 실버 가수로 지금 활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65살 좀 됐을 때 용산구청에서 실버 가요제를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좀 한번 나가고 싶다 싶어서 거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그냥 노래를 했는데 다행히 또 가자마자 그냥 여자의 일생 이미자 노래를 불러서요 대상을 받았어요 예 예 예 아니 나가자마자?